안녕하세요. 정의스토리입니다. 정의가 처음으로 월간하원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사이트에서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또 전화주문도 가능한 곳입니다. 8월에는 어떤 꽃들이 있는지 식물소개와 함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계단 3,500원입니다. 다육과에 속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같이 예뻐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추우면 잎이 오므라들고 햇볕을 받을수록 활짝 피어나요. 또한 햇빛을 자주 보여주셔야 붉게 물든답니다. 다육과로 추위에 약하며 겨울에는 물주기를 더 늘려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아메리칸블루 2,800원입니다. 연중 피고 지고 반복하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아메리칸블루 특이하게 파란색의 꽃을 피워주는 아메리칸블루는 오묘하며 몽환적인 느낌을 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꽃대를 올리며 겨울에는 환경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단연생 신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소국이 발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동절기는 10도 이상입니다. 타라 2,500원입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세기풀과 관여신물 타라입니다. 타라는 작고 동그란 잎을 가지고 있는데 트리안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필레아 그라우카라고도 불려요. 살짝 두툼한 잎은 트리안보다 크기가 작아 안중맞고 귀여운 품종입니다. 증상작용이 활발해 천년가습기 역할은 물론 미세먼지, 화학물질 제거 등 공기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또한 선반에 화분을 올려놓고 줄기를 아래로 늘여뜨리면 실내를 운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체적온도는 21도에서 25도, 체적온도는 13도입니다. 핑크 트리안 4,500원입니다. 트리안의 신품종 초록색과 핑크색을 조화롭고 앙증맞은 핑크 트리안 트리안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기는 일산화탄소 제거능력이 탁월하며 트리안의 신품종으로 핑크 아악무처럼 세순이 핑크색으로 랜덤 발현이 됩니다. 마티불과의 반상록 동굴성 식물로 길게 늘어난 줄기 주변으로 잘 자란 잎새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아납니다. 실내에서 자라는 힘이 강해 선반이나 베란다 테이블에 늘어뜨리면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잘 적응하는 식물로 공기정화 및 가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밝은 창가나 베란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2도입니다. 론데리 파티타임 3500원입니다. 마치 물감을 떨어뜨려 놓은 듯한 강렬한 핑크색이 특징인 식물입니다. 빛과 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며 빛을 잘 받으며 핑크색이 더욱 진해집니다.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겉 상태를 잘 확인하고 물을 흠뻑 주셔야 합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저스티시아 6천원입니다. 수묵화 채도의 고급식물 열대성 아시아 원산지입니다. 버드나무 가루, 수묵화 같은 채도가 매력적인 저스티시아입니다. 흰색의 작은 꽃을 피우며 흑백 컬러의 무늬로 흔하지 않는 잎이 특징입니다. 일조량에 따라 색상이 변하며 자랄수록 목질화됩니다. 베란다, 창가,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무늬 파비안 3,800원입니다. 열대 관여신물인 무늬 파비안입니다. 파비안느, 파비앙이라고도 불리며 동글동글한 입모양 때문에 돈을 불러온다는 의미도 있는 공기정화신물 파비안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외목대 수양으로 옆으로 퍼지기보단 위로 자라는 아이라 키우시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잎은 자주자주 분부해 주세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시고요. 추위에는 약한 식물입니다. 홍공작 5,800원입니다.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독특한 자주빛 이파리가 특징인 만량금 홍공작이에요. 붉은색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풀랜테리어의 포인트 식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열매는 식용할 수는 없지만 물관리만 잘해주면 1년 이상 볼 수 있어요. 정종 분부를 해주시면 열매를 싱싱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홍공작 만량금은 봄에 별 모양의 검은 점이 있는 흰색 꽃을 피워요. 꽃이 필 무렵 충분한 빛과 물을 주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연두색에서 겨울이 될수록 붉게 변합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 열매라고 불리기도 해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3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미모사 2600원입니다. 잎을 건드리면 수줍은 듯 잎을 접어 신경초, 함수초라고도 불립니다. 잎의 아주 작은 솜털이 자극을 감지해서 잎을 오므리게 한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도 미모사의 잎은 접혀 있어요. 양분이 풍부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물을 좋아하며 성장도 아주 빠르답니다. 반응이 귀여워 자꾸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시들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4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4천원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의 베고니아과 식물입니다. 꽃이 팝콘 같은 모양이라 팝콘 베고니아라 부르며 영명으로는 더블릿입니다. 꽃 색상은 빨강, 분홍, 흰색 등 다양하게 있어 관상 가치가 높습니다. 명중 꽃이 계속 피고 지역, 환경만 맞으며 꽃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가 까다롭지 않고 잘 살아서 식물 초보자님께도 추천합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콩랏 3천원입니다. 소형 동굴 식물로 주로 공중거리 화분에 심어 기른답니다. 줄기는 60cm까지 길게 늘어지고, 10월 중순부터는 실내에 들이고, 4월까지는 햇빛 드는 창가에 매달아서 키우는 게 좋아요. 햇빛을 좋아하며 여름철 식사광선에 주의해 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흙표면이 마르면 2, 3일 기다린 후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일시적으로 성장이 멈추는 한여름에는 모자란 듯 주세요. 10월 중순부터는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세요. 반딧불 크로톤 5천원입니다. 크로톤은 대극과의 상록광목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원산지이고, 입모양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분을 심어서 집안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추위의 약함으로 겨울철에는 영상온도에서 키워주시고요. 크로톤 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습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너무 메말랐을 때도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나나 크로톤 3800원입니다. 바나나 크로톤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지만, 빛이 적은 곳에서 키우면 무늬가 옅어지고 녹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늬를 선명하게 하려면 밝은 관적광이 오래 드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조량이 많을수록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보여주는 바나나 크로톤,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주는 고마운 반려신물입니다.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최적온도는 21도에서 27도, 최적온도는 15도입니다. 나비 프렌치 7000원입니다. 나비 프렌트는 동남아가 원산지인 콩과 식물입니다. 잎이 나비 날개와 닮아 나비 프렌치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를 때쯤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15도입니다. 문 라이트 아이비 8000원입니다. 황금빛깔의 프릴 잎이 너무나 고급스러운 황금 프릴 아이비는 아이비 문 라이트라고 불립니다. 아이비 종류들은 아주 잘 자라는 데다 키우기 아주 쉬운 편이어서 수경으로도 키울 수 있으며 늘어지는 수형이 매력적인 행인플랜트로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반냥지, 반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충분히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2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백봉윤 아이비 8000원입니다. 두릅나무가을 송악 속에 속하는 동굴 식물로 별 모양의 잎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동굴성 식물로 길게 자라나며, 다른 아이비에 비해 잎이 작으며, 줄기 사이로 촘촘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 양에 따라 잎의 색상이 밝아지며, 지지대, 끈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며, 멋진 수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베란다, 창가, 반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며 물 충분히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7도, 최저온도는 0도입니다. 핑크레이디 3500원입니다. 일반 달개비에 비해 크기가 미니종으로 계량된 품종이며, 핑크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볕을 좋아하고 가습에 약함으로 흙 상황을 보시면서 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관리만 잘하며 번식도 무척 쉬운 종입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거실 또는 베란다에서 관리해 주세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충분히 주시고요. 최저온도는 20도에서 21도입니다. 삼색 달개비 5000원입니다. 브라질 원산의 닭을 장풀과인 달개비의 품종 중 고급 품종으로 삼색 달개비는 용보랏빛 핑크색과 녹색의 줄무늬가 있는 앞 뒷면의 반전색의 키우기 쉽고 번식력이 강하여 미세먼지 제거 식물로 핑크 달개비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건조에 강합니다. 겉흙이 바싹 말랐을 때 충분히 물 주시고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30도입니다. 페페로미아 아이린 4000원입니다. 반 그늘에서도 잘 살지만 적당한 햇볕에 노출되며 무늬와 칼라가 선명해집니다. 노란색의 초록색 연두색의 잎무늬와 붉은 테두리가 인상적인 페페로미아 아이린. 페페로미아 아이린은 아이린 페페라고도 부릅니다. 페페로미아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잎이 두껍고 딱딱해요. 잎이 두껍기 때문에 물을 한번 흡수하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답니다. 다소 물이 부족해 마를 경우 주글거리고 힘이 없어도 말라서 죽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양쥐, 반양쥐, 겉흙이 바싹 말랐을 때 물 충분히 주세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는 10도 이상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칼라페페 3300원입니다. 자꾸자꾸 눈길이 가는 아주 예쁜 식물 페페로미아의 신품종 칼라페페입니다. 잎이 싱그러운 칼라페페는 열대 식물이지만 반선인장과 같은 식물이므로 물은 1, 2주에 한 번씩 주시고 과습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밝은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좋으며 산소 방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양지, 반응지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충분히 주세요. 최적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수박페페 3000원입니다. 귀여운 미니수박 수박페페 중앙아프리카 원산지열 지피식물로 후축과입니다. 수박처럼 새로 줄무늬가 그어져 있으며 미니수박을 키우듯 올망줄망 모여 잎을 펼칩니다. 잎의 크기에 비해서 크게 자라지 않고 잎이 식물 전체를 덮듯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품종으로 수경재배 가능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들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물 줄 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조에 강하며 과습에 약합니다. 잎이 미우면 줄기를 잘라주세요. 새순이 또 나온답니다. 반양지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충분히 주세요. 적정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3도입니다. 아글라 오네마 슈퍼 화이트 7,000원입니다. 아글라 오네마 슈퍼 화이트 품종은 매력적인 흰색의 연한 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아시아와 유기니아의 열대, 아열대의 기후 지역입니다. 이 식물은 그늘에서는 잘 자라지만 영하의 온도에서는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에서 키워야 합니다. 이 품종에는 흰색이 많기 때문에 다른 품종에 비해서 빛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면서 다른 품종보다 약간 빛이 더 많은 반음지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속 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시고요. 최저온도가 15도입니다.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스노우 사파이어 5,000원입니다. 흰색 배경에 진한 녹색 물감을 흩뿌린 것 같은 무늬가 매력적인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전해져 치임이나 집들이, 개업 선물로 특히 인기 있는 식물이에요. 중국에서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도 선물하기도 합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최저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레드부티, 8,500원입니다. 잎은 붉은색을 띄고 가장자리는 녹색을 띕니다. 잎의 기부가 살짝 들어가고 둥글고 넓적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고 공기정화 식물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반양지, 반음지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0도입니다. 무늬 마란타, 5,500원입니다. 브라질 열대우림이 원산지인 무늬 마란타는 마블 무늬뿐만 아니라 가운데 유니크한 무늬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칼라데아는 잎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밤이 되면 잎이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도하는 식물이라고 불린답니다. 빛이 부족해도 잘 적응하여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강한 식사광선에는 잎이 탈 수 있으니 창이나 얕은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무늬색이 새순에 따라서 달라져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무늬 마라타 무늬 있는 종을 선호하시는 식집사님들께 강추드립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튼이 마르면 물 듬뻑 주세요.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7도, 최적 온도는 15도입니다. 프레디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원산인 프레디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추위에 약한 편입니다. 물을 좋아해서 속흙이 바짝 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물 속에 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과습에 주의해 주세요. 프레디는 공중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해서 틈틈이 잎에 분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도돌 말려있는 새순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 프레디 새로운 식물을 찾고 계신 풀집사님들께 추천드려요. 반장지, 동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튼이 마르면 물 흠뻑 주세요. 최적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적 온도는 18도입니다. 네트워크 5,000원입니다. 남아메리카 밀림 지역이 원산지인 칼라데아 무사이카 네트워크입니다. 칼라데아는 무늬가 매우 다양하지만 네트워크는 구물막 무늬여의 매우 독특한 패턴이 특징입니다. 음지신물이라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신물입니다. 오르비폴리아 6,000원입니다. 물껴치는 시원한 무늬가 매력적인 오르비폴리아는 손바닥만한 잎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특히 효과가 있는 신물이에요. 오르비폴리아는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서 태어나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빛이 조금 부족한 실내에서도 건강히 잘 자란답니다. 칼라데아의 특성상 주변의 습도가 떨어지면 잎 끝이 마를 수 있으니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씩씩하게 큰 잎을 내어줄거에요. 반양지 흙 표면부터 3cm까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비타타 5,500원입니다. 칼라데아 비타타는 남미열 우창한 정글이 원산지로 날렵한 잎의 형태의 녹색 잎이 대비되는 흰 잎맥이 특징입니다. 칼라데아 비타타는 고온 다섭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잎이 건조하다 싶으면 습도를 유지해 주며 키우는 것이 좋아요. 칼라데아 비타타는 독성이 없고 키우기 편한 식물에 속해요. 활발한 증상작용으로 습도 조절,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며 너와 나의 오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선물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최저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일러스트리스, 8,000원입니다. 잎맥의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분홍색과 녹색의 수채와 같은 강렬한 채색은 여러분에게 키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식물의 최저온도는 섭씨 15도 이상 유지해 주시고 물수기는 겉흙이 마르고 하루나 이틀 뒤에 흠뻑 주시면 됩니다. 샤인스타, 7,500원입니다. 신협은 연두색이지만 커가면서 핑크색을 띠는 잎을 가지고 있는 이 칼라데아는 국내 처음 소개되는 칼라데아입니다. 볼 빨간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이 칼라데아 꼭 키워보세요. 파시아타, 7,500원입니다. 깊음이 있는 압록색이 인상적인 칼라데아 파시아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르비폴리아는 은빛 잎이 특징이지만 파시아타는 압록색 잎, 붉은색 잎 뒷면과 붓으로 그려놓은 듯한 우아한 잎맥이 고혹적입니다. 뷰티스타, 6,000원입니다. 칼라데아 뷰티스타는 매력적인 줄무늬와 복잡한 여러 색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외모로 뷰티스타라는 이름을 받은 칼라데아입니다. 오나타, 5,500원입니다. 물을 좋아해서 속흙이 바짝 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담아물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과습에 주의해 주세요. 포레디는 공중속도가 높은 것을 좋아해서 튼튼히 잎에 분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도돌 말려있는 새순을 보는 재미가 수술한 오나타 스트로만데, 7,500원입니다. 칼라데아 스트로만데 멀티칼라의 원산지는 열대아프리카입니다. 짙은 초록색과 베이지색, 핑크색 색감이 섞여 키울수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잎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연한 핑크색의 색감과 잎의 무늬가 화려해 인테리어하기 좋은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칼라데아는 빛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빛이 부족하면 잎이 오므라들고 무늬가 적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서 끼워주세요. 아마 그리스 5,000원입니다. 은은한 광택의 품종 독특한 타원형 잎모양과 진한 초록 잎맥의 조화가 아름다운 수입 희귀 신물입니다. 실내와 휘발성 유해물질 제거에 탁월한 품종으로 실내에서 관리하시기 좋은 신물입니다. 퓨전 화이트 6,000원입니다. 열대 아프리카 원산지로 낮에는 잎이 펴지며 밤이 되면 잎이 중앙으로 모이는 움직이는 신물인 칼라데아 품종의 신품종 퓨전 화이트입니다. 흰색과 초록색의 마블링어의 잎에 보라색의 잎 뒷면이 특징입니다. 건조한 실내와의 경우 주기적으로 잎에만 물 분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추위의 약함으로 따뜻한 곳에 놓아주세요. 겉흙이 마르면 물 충분히 주시고요. 최적온도는 18도에서 23도, 습도는 60%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